선거인 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간혹 여러분들 한 군데 두 군데 정도에서 한 표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도 야당이 날 건데 전국에서 몇 천 표가 나고 선거구 가운데 30%가 숫자가 맞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당선자 변경이라는 어제 나간 영상을 보고 오늘 이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누르시고 한 번 방송을 들어주시면 조금 여러분들 탄압 속에서도 노출이 조금 더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새벽날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용인정 상연이동 제6투표소의 지역투표지수와 비례투표지수가 한 표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몇 개 투표수를 더 열어보니까 같은 데도 있지만 역시 한 표씩 차이가 났습니다. 사전투표소에 가면 비례투표용지 한 장 지역구 여러분들 투표용지 한 장을 봤는데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대체 왜 차이가 납니까? 사전투표소에 온 사람들이 다 정당투표 한 장 지역투표 한 장 두 장을 받아 이런 표를 찍고 그다음에 투표함에 집어넣었을 건데 왜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위에 입법부가 선출한 선관 위에 도독이 덜 끓는데도 멍청하게 구경하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머리를 멋으로 달고 삽니까? 왜 삽니까? 헬시에 받으면서 양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날개님이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문제를 한 번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전국의 선거구 가운데 30% 정도가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9개의 공직선거에 대한 전수분석을 행하신 제야에이츠님이 여러분들 며칠 전에 보내준 메일입니다. 공 박사님, 2024년 4월 10일 총선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수와 선거인수가 불일치하는 전국 은면동의 현황 데이터를 엑셀 펄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니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많은 경우의 데이터가 23개 투표수 총 24표입니다. 투표수가 사전투표수입니다. 선거인수보다 적은 경우의 데이터가 전국의 3,500개의 은면동에서 999개가 되고 표수가 1,138표나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전투표의 선거인수는 선거인 명부에 있는 선거인수하고 사전투표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한 표라도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거인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마이너스 기권 즉 유령 기권이 은면동 23개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적은 경우의 은면동 999개를 합치게 되면 전국의 총 1,022개의 은면동에서 사전투표자 수와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 3,501개의 은면동 대비해서 28.8%입니다. 전국 차원에서 거의 30% 차지하는 은면동에서 사전투표자 수와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거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투표지 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신 겁니다. 2024년 총선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아직 하지 않고 관외 사전투표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투표자 수가 선거인수보다 많은 데이터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지역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불일치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하고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에게 불일치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처리한 겁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성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왜 숫자가 맞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는데 많이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집어넣는데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100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102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두 장이 남은 겁니다. 남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해가 여러분들 숫자를 일치시킨 겁니다. 집어넣은 겁니다. 표를.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서울동대문호대 장안제1동투표소에서 선거인수가 8338표 관내 사전투표자수 8339표입니다. 한 표가 남은 겁니다. 한 표가. 왜 남았습니까 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뭔가 더 많이 넣은 겁니다. 실수가 생길 수 있죠. 휴먼 에라.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몇백 표 집어넣다 보면 뭡니까 이렇게 잘 안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인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23군데입니다. 다음에 2024년 총선 관내 사전투표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많은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경기 부천 원미동의 중사동투표소 선거인수가 5296명인데 투표자 수가 5237표입니다. 그런데 기껀표를 59표로 처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하고 난 다음에 표가 지나치게 많게 되면 상당수를 기껀표로 돌려가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기껀표로 돌려가지고 박정아님 고맙습니다. 기껀표로 돌려가 이런 표를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껀표 항목이란 자체가 선거인 수 있고 기껀표는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그러니까 무효표하고 기껀표에서 수치를 여러분들 맞추는 개수조정을 하는 역할로 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기껀수가 그렇게 59장 58장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는 그냥 뭉텅이로 집어넣고 나중에 여러분 개수조정은 편리하게 무효표를 올리고 내리고 기껀표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되는 겁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130만 표 여러분들 무효표가 나온 겁니다. 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례정당 후보를 찍은 박주연 변호사의 영상을 보게 되면 종이를 쭉 여러분들 비례대표 종이를 보시는 투표 참가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부분 도장을 안 찍었네 도장을 안 찍었네 여러분 도장을 이렇게 찍 이건 도장을 찍다가 어떤 건 뭡니까 그냥 공란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투표함 자체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선거관리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여러분 소개하지 않고 이게 여러분들 몇 군데인 거 하니까 이게 이게 999개입니다. 999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박주연 변호사 tv에 보게 되면 이분들이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게 아마 다시 재검토 투표지로 이렇게 돌려졌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찍지 않았네요. 기표 도장을 거의 다 찍지 않았네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부분 찍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 개수를 전산 조작해가지고 필요한 표 개수가 100개 정도가 되면 거기다가 여러분들 특정 정당 후보를 밀어주는 그런 기표 도장도 찍지만 상당수는 전산 조작을 한 매수를 맞추는 용도로 그냥 무효표를 그냥 아무도 찍지 않은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 이런 것이 이제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a가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위조 투표지를 그리고 x는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셔가지 여러분들 투표 행위를 하신 분 원래 이런 정상적이면 a가 제로가 돼야 되죠. 그런데 선관위가 뭘 발표한 겁니까 공짜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a만큼은 a를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서울 같은 경우는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관리위원의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더블당 후보의 모든 사전투표 득표수가 대부분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블음주당의 안규백 후보의 이게 아마 동대문 갑인가 그럴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9273표가 조작된 숫지라는 거 아닙니까 이 표에 뭐가 들어 있는 겁니까 투표장에 오신 분 x하고 투표장에 오지 않았지만 선관위가 임의로 만든 가공의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a가 들어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 개수가 위조투표지 개수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앞에 있는 선거인수 15355표에 4분의 1을 곱하면 그게 위조투표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다 확정돼가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4분의 1을 곱한 겁니다. 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3 플러스 1 4분의 1을 곱하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네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후보의 9273표 관외사전투표 득표수에는 위조투표지가 몇 장이 들어있습니까 여기 가시게 되면 3839표가 들어있네요. 그럼 투표장에 직접 오신 표는 몇 점입니까 9273표 빼기 3839표 하면 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대문갑에 안규백후보 함께 몇 표 집어넣었습니까 이게 나오네요. 12410표 12410표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가짜표라 여기 보시게 되면 12410표를 더해준 거죠 관외사전투표에 3839표를 더해주고 제외국민투표에 158표를 더해주고 용신동 관내사전투표 득표수에 1717표를 더불당 안규백후보 함께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표를 더해준 게 다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짜표를 a만큼 더해준 거 이게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선거를 투표장에 오신 분 x를 이런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되는데 x에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여러분들 더해 내가 위조투표를 그만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만큼을 더해가지고 위조투표를 다 더해가지고 안규백 더불당 후보가 관외 사전투표에 9273표를 받았는데 9273표 안에 위조투표제 3839표가 여러분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안위 위조투표제 3839표에다가 투표자들이 던진 표가 얼마입니까 9273표에서 3839표를 빼면 얼마죠 9273표에서 3839표를 빼면 5434표네요 우편투표를 직접 해서 안규백 후보와 함께 표를 주신 분은 5434명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안규혁 후보를 사랑해서 국민들 몰래 위조투표를 쑤셔 넣어준 것이 뭡니까 3839표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이렇게 선거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걸 윤 대통령 이름 깔아뭉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다 여러분들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구 데이터를 다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그냥 선거인수에 거소 손상한 여러분들 표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조작 안 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투표 전부 조작했으니까 서울은 4분 1 곱하면 그냥 그대로 나올 겁니다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4장당 한 장이니까 5분 1 곱하시면 되고 부산은 6분 1 5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니까 광주 광역시는 여러분들 3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서 4분 1 곱하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가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제야 전문가가 전국 차원에 하고 있는 것은 이 가짜표를 다 찾아내 가지고 가짜표를 다 더불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를 구하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작업을 해보니까 최소 155석 이상을 여러분들 한동훈이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사례인 겁니다 이 이은주 후보의 용인정은 사전투표 조작의 교과수입니다 표본 샘플입니다 샘플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이은주 후보의 대한선거관리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메커니즘을 그냥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섹션하고 다음 섹션 두 개는 특별하게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은주 후보를 다루게 된 것은 이런 글을 본 겁니다 당선자 변경이라는 여러분들 영상이 어제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선거구를 찾아봤습니다 용인정의 이은주 9개동 100% 사전선거 이겼습니다 심지어 6개동은 1000표씩 차이가 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 8개동에서 이은주 후보가 500표에서 1000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전선거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한 투표자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겁니다 그 투표자에게 답하는 형식으로 제가 이 문제를 다루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용인정의 이은주 후보는 9개동에서 100% 사전선거를 이겼고 6개동에서는 거의 1000표 이상 차이로 이겼는데 당일 투표 8개동에서 모두 다 500표에서 1000표 차이로 이은주 후보가 패배했다 이게 도대체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가 이렇게 차이가 왜 나냐 사전투표에서 도대체 선거관리위원은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은주 후보가 6715표 차이로 4.17% 총득표율을 기준으로 4.1%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경기 용인정의 8개 선거구 9개 선거구 정확하게 9개 선거구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빼기 관내 사전에 여러분들 차이값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용인기흥정 당일 투표에서 43대 54로 이은주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이은주 후보가 55대 43으로 이겼습니다 차이값이 플러스 11.5% 이은주 후보 경쟁자 마이너스 11.3%입니다 뭘 했은 겁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을 보이는 겁니다 이은주 후보에게 위조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하게 되면 사후에 이런 선거 데이터가 절반은 국민의힘 후보한테 훔쳐가지고 절반을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준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국힘 후보에게서 마이너스 11% 정도 사전투표자 11%를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11% 정도 더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3% 정도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자 수의 23%의 조작을 한 겁니다 다음의 이름 경기 용인기흥정 마북동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40대 57로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서 패배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53대 44로 승리했습니다 이은주의 차익값은 플러스 13.3% 국힘당 경쟁자의 차익값은 마이너스 13.4%입니다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마북동에서는 합치게 되면 대략 27% 정도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27%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좌우가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전형적인 여러분 전형적인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전형적인 조작이 일어났을 때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bc를 합치게 되면 a 플러스 값하고 bc의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이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그래프로 그려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의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전체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조작값에 따라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집어넣어 줬게 되면 전부가 더블당은 다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겁니다 플러스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플러스 10.80%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조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은주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11,352표 조작 재외국민투표 626표 조작 구성동 관내 사전투표 4,470표 조작 마북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3,255표 조작 보정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4,851표 조작 죽전 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이은주 후보 4,443표 조작 전부 다 조작한 겁니다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댔다고 가정하고 그냥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유일하게 손을 심하게 안 드는 것은 거소 손상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은주 후보가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8만 2천표 국민의힘의 강철 후보가 7만 5천표 차이로 이은주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8만 2,156표 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은주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한 것이 여러분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위조투표지를 어떻게 투입했냐 일반적으로 경기도에서는 4장당 1장을 투입했는데 전략지구 특별히 반드시 붙여야 될 지구에서는 서울처럼 3장당 1장을 투입한 겁니다 여기가 전략지구입니다 용인정의 이은주 후보와 함께는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은주 후보를 사랑해가지고 사전투표소에서 3사람이 와가지고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진짜 3장당 1장의 위조투표지가 더해지도록 더불당의 이은주 후보에게 더해지도록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이은주 후보에게 더해준 위조투표지를 계산하시려면 여러분 여기에 노란색 관외사전투표 노란색이 안 돼있네요 관외사전투표 노란색 국외부재자투표 노란색 광래사전투표 이 노란색이 칠해진 이 부분에다가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이은주 후보에게 더해준 가짜표수가 그대로 여러분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표수입니다 이은주 후보에게 무려 18708표를 더해준 겁니다 이 수치는 서울에서 최고로 표를 많이 더해준 김근식 후보를 낙선식에 남인순 후보와 함께 더해진 표보다 더 많은 겁니다 18708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3장당 1장씩 들어가도록 이은주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관외사전투표에 4877표의 위조투표를 투입하고 국외부재자투표에 662표에 326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투표 여러분들 662표에서 여러분들 326표를 빼게 되면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해외 동포들이 이은주 후보에게 던진 표는 336표밖에 안 됩니다 선거관이가 이은주 후보를 특별히 사랑했으려면 준 위조투표지 개수가 326표입니다 제외 동포들이 336표를 이은주 후반께 던졌는데 위조투표지를 326표를 더해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짓들을 한 겁니다 여기 노란색 관내사전투표는 전부 다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여기에 푸른색에 있는 가짜 투표지를 다 이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보시죠 여기에 관외사전투표가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은주 후보가 11352표를 받았다 이은주 후보의 선관위 발표 관외 투표 득표수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투표장에 오신 분이 이은주 후보한테 던진 표는 6475표밖에 안 되는데 선관위가 4877표를 더해준 겁니다 4877표가 어디서 나왔냐 선거인수 19507표에서 곱하기 4분의 1인 겁니다 선거인수는 쌍 확정된 숫자인 겁니다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변수가 아니고 이미 확정된 숫자입니다 상수를 그냥 더해준 겁니다 제외국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후보의 발표 선관위 발표 제외투표 득표수 660위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몇 표를 더해줬냐 326표를 더해준 겁니다 326표를 662에서 326표를 빼게 되면 실제로 제외 동포들이 이은주 후보한테 던진 표는 336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 안에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그냥 규칙이 발견됐다는 그 자체가 뭐죠 그냥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 조작을 한 거죠 이게 한국인들이 좀 깨어있으면 정말 용인할 수가 없는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모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것이 낱낱이 밝혀진 선거입니다 여기에 관외 사전투표 더불당 후보의 득표수 조작 국외 부재자 투표 더불당 후보의 득표수 조작 구성동 관내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조작 다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대신에 국민의힘의 강철호부는 여러분들 표를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은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면 그냥 선관위 여러분들 데이터 다운로드 받았다면 엑셀 파일 엑셀 작업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테니까 그냥 계산하게 되면 그대로 가짜 표를 그대로 다 추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진짜 표를 구하게 되면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 진짜 표를 합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몇 표를 얻었는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위조 투표제 a를 더해준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x를 발표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사람 숫자를 발표했는데 가짜로 y라는 숫자를 만든 겁니다 본인들의 발표 사전투표 덕도수 거기다가 위조 투표제 a를 더해준 겁니다 a라는 것이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을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은주 후보에게 얼마나 표를 더해줬냐 여러분 여기 이 작업이 바로 이번에 이를 도와주신 제야 전문가가 가장 크게 귀한 부분입니다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선거 부정의 전모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셨는데 결정타가 여러분 뭔가 하니까 제야 전문가가 몇 표를 더해줬냐를 찾아낸 겁니다 몇 표를 더해줬냐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찾아낸 겁니다 전국에서 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백일하게 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은주 후보에게 더해준 위조 투표제 사전투표장에 오시지 않은 유령 투표제 개수가 18,708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용인정에 세 사람이 오실 때마다 한 표씩이 이은주 후보에게 더해지도록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하고 그 이후에 그만큼을 위조 투표제를 준비해놨다가 집어넣은 걸로 보는 겁니다 18,70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8,708표를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주었는데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문은 한 분께서 도대체 사전투표에서는 전부 다 이은주가 이기고 어떻게 당일에서는 전부가 8개 동에서 왜 이은주가 500표에서 1000표 차이로 지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은주 후보가 어떻게 당선됐냐 이 작업은 jah님이 여러분들 도움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차이칱 그래프를 딱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jah님의 여러분들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용인정에서 18,705표의 위조 투표지가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후보에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4천여 표 차이로 승리한 이 용인정의 이은주 후보의 성공 스토리는 바로 대한민국의 선거 4기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가 된다 공박사 그 이야기가 나는 정확하게 이해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선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짚은 겁니다 그럼 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안 중에서 동이 이제 9개니까 4개가 여러분들 더 있는데 그 4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은주 후보의 관외사전 국외 부재자 구성동 관외사전 이게 여러분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 조작된 수치인 겁니다 조작된 수치인 겁니다 그리고 이 조작된 수치를 만드는 과정에 유용하게 사용된 것이 이 선거인수 자료입니다 이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변수가 아니고 사전투표가 여러분 개시되기 전에 선관이 손에 다 들어있는 상수입니다 이 선거인수는 선거인수는 정당 후보의 득표수에다가 무효표 그리고 기권표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효표가 수원정에 4600여 표가 나왔다 그럼 어마어마한 표를 쑤셔 넣는 과정에서 무효표를 가지고 표를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인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냥 사전투표를 하면 할수록 뭡니까 더 많은 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 합시다 김건희 여사가 사전투표 합시다가 다 여러분 뭔가 아니라 선거인수를 높이는 겁니다 선거인수를 높이는 겁니다 선거인수가 높아지면 높아지면 점점 더 많은 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혈안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걸 간단하게 보시려면 그냥 차이집 그래프를 딱 보시게 되면 그러면 100% 조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2대 총선의 경기도 용인정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 차이집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지막지한 수치입니다 이현주 구성동 플러스 12% 마북동 플러스 13% 보정동 플러스 21 딱 치고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국외 부재자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25 마이너스 24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0%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뜻하느냐 해외 동포들이 한 표를 던질 때마다 위조 투표지 한 표가 이현주 후보와 함께 더해지도록 전산이 돌아갔다느냐 그러니까 제외 동포는 완전히 밥인 겁니다 제외 동포들이 뭐죠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4시간 5시간 이러면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나라 생각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시카고 총영사관에 마련된 제외 동포 사전투표 수업에 표를 넣으면 본인이 표를 던지는 순간 뭡니까 위조 투표지 한 장이 바로 이현주와 함께 플러스 1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 뉴욕에서 뉴욕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있는 한 동포께서 반드시 뭡니까 표를 내가 던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새벽에 일어나가 뭡니까 4시간 이러면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가지고 표를 던졌다 뉴욕 총영사관에 마련된 제외 국민투표 사전투표에서 표를 던지는 순간 뭡니까 그냥 착하고 뭡니까 즉시문과 한 표가 다 이현주 한 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이 조작 메커니즘은 여러분 앞에서 보셨다시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이현주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 다 실제 사전투표에 오신 분에다가 위조 투표지를 더해 준 겁니다 위조 투표지는 상수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위를 가지고 표를 다 만든 겁니다 위조 투표자로 y끌는 a 플러스 x입니다 x가 이런 실제인데 a만큼 더해 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현주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11,352표가 진짜가 아닌 겁니다 진짜하고 가짜로 합친 겁니다 위조 투표제 4877표를 더해 가지고 11,352표를 발표한 겁니다 실제로는 우편 투표에서 이현주 후보와 함께 던진 투표자 수가 6,475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4877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뭡니까 전산 조작을 통해서 더해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외동포들은 완전히 밥인 겁니다 10년 동안 제외동포는 거의 사전투표자 수의 50표를 조작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이런 멜브론에 있는 소위 제외동포 사전투표소에 제외동포가 오셔가 한 분이 이런 표를 던지는 순간 뭡니까 전산 조작을 통해서 바로 한 표가 이현주 후보가 꽂히는 겁니다 상파우루의 이름 브라질의 상파우루의 이름 한 표가 더해지면 그다음 그대로 한 표가 더해지는 겁니다 칠레 산티하고 여러분들 주제 총영사관의 사전투표소가 제외동포소 만들어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칠레 사시는 인근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표를 한 표를 던질 때마다 뭡니까 슈크하게 갈 뭡니까 전산 조작으로 플러스 한 표가 뭡니까 이현주 표가 그대로 더해지는 겁니다 그게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의 여러분들 비밀인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합치면 플러스 55입니다 사전투표자수의 5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조작이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학교 공시들에 배웠던 것처럼 y이꼴은 a 플러스 bx b가 1입니다 b가 1이니까 a가 여러분들 인터셉트라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여러분 더해 주지 않습니까 이만큼을 다 더해 준 겁니다 이만큼을 이만큼을 더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합니다 변수가 없고 그냥 본인들이 다 갖고 있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부산은 뭡니까 6분의 1 경기도는 5분의 1 경기도는 5분의 1인데 특별히 이현주 후보를 사랑해 선거님께서 4분의 1을 곱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근간인 선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징글징글한 겁니다 이걸 덮는 모양을 보면 내가 뭘 느끼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4년간 5년간 이렇게 지저분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도 그렇게 제가 얼굴이 안 상한 것이 악은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속이 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찾아내니까 몇 표나 집어넣냐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1만 8,70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에서 오신 분들은 5만 6,124표를 이현주 후보를 던진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1만 3,505표 관외 및 재외동포 여러분들 투표에서 5,20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로는 B를 발표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가 양심이 있으면 그런데 5만 6,000표라고 발표하지 않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7만 4,000표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7만 4,000표를 발표하기 위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장을 모르도록 cctv 검지하고 통합 선거인 명부 만들고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 없애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못 짓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 가지고 이 5만 6,000표를 숨긴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끝까지 여러분들 거부한 것은 위조투표제를 1만 8,708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아날로그 여러분들 50% 디지털 50%이기 때문에 전산조작을 여러분들 부풀리게 되면 반드시 종이투표제를 투입해야 되거든요 1만 8,708표가 종이투표에 들어간 겁니다 거의 그중에 여러분 종이투표자가 많이 들어가서 앞에처럼 선거인수보다도 사전투표자 수가 한 표 두 표 많은 거가 표를 많이 집어넣어간 여러분들 그것을 마이너스 처리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분명한 것은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기가 힘든 겁니다 이은주 후보가 무려 1만 1,993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패배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강철호 후보가 7만 5,000표 이은주 후보가 6만 3,000표를 받은 겁니다 1만 1,993표로 국민의힘의 강철호 후보가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은주 후변을 특별히 사랑하사 1만 8,708표의 위조투표지를 뭡니까 사전투표상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집어넣어가지고 선거결과를 바꾼 겁니다 6,720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4월 10일 총선 용인정에서 일어난 비밀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지배엘리트들이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역질 나는 일을 끝까지 붙잡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어느 놈도 이걸 나서가 여러분들 이렇게 밝히려고 생각 안 하니까 전부 다 몸을 사리고 전부 다 숨고 자식들이 이런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전부가 다 뭡니까 은폐하거나 방치하거나 여러분 외면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짓을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여러분 기네스북감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북한 김정은이나 김 씨 일과와 달리 그냥 기념비적인 업적을 기록한 겁니다 세금을 1년에 9천억 정도 쓰는 선관위가 주도해 가지고 10년 이상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우파라고 여러분 칭하는 대통령이 등장해 본인 선거 4번을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독질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표를 어떻게 쑤셔 넣었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실제로 사전 투표율은 선거인 수 기준으로 25.02%인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전혀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 수 없도록 cctv 다 가리고 그래서 cctv 여러분들 설치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33.38%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누가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02%는 어차피 국민들이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201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완전히 접수하기 위해서 모든 제도를 착실하게 밟아온 겁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한민국이 넘어간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이 넘어갔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불쾌하시겠지만 저는 사심 없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선거를 장악한 좌익 세력들에서 완전히 접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 이런 거대 사건이 터진 것이고 이번은 그냥 디지털 조작을 통해 가지고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넘어간 겁니다 그것을 다 여러분들 여당 사람들이 다 묵인 방주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선간에 이런 밑보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래서 전체 조작률이 8.36%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8.36% 그래서 이은주 후보의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44%입니다 표를 18,708표를 쑤셔 넣어 줘 가지고 58%를 만들어 준 겁니다 44%를 받은 사전투표에 받은 후보를 58%를 뻥튀기를 해 준 거죠 그래서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익의 플러스 14%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한쪽에 표를 쑤셔 넣어 줬으니까 강철호부는 자동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51%에서 39%를 쪼그라드는 겁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4%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53대 44로 이긴 국민의힘의 강철호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58대 39로 패배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조작했고 규칙을 사용하여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밝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선관인데 이현주 8만 2천표 강철호 7만 5천표입니다 이 당일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53대 44로 이긴 겁니다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18,708표를 넣어 가지고 58대 39로 이현주가 이기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전투표율이 뻥튀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시려면 여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25% 사전투표율을 33.38%로 부풀린 겁니다 밑에는 조작이 제거된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조작을 제거한 상태가 밑인 겁니다 25%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33.38%로 끌어올리고 거기에서 18,708표의 위조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사전투표 중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집어넣는 방법으로 이현주 후보에게 18,708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 결과 이현주는 11,993표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6,720표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현주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4%에 불과했습니다 선관위가 18,708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58%로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하지 않으면 사전과 당일이 이렇게 작습니다 0% 사전당일 마이너스 2% 이게 조작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도 이현주 65장 강철호 62장으로 비슷합니다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1.13으로 폭등합니다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113장이 나온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몇 표를 18,708표를 사실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런 고등수학도 아니고 그냥 산수를 다 깔아뭉기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나라가 그냥 완전히 부정선거 세력들에 대해서 나라가 제압당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한 가장 유력한 방법은 이 간단한 방정식을 선행방정식으로 쓴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y를 만든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장에서 온 x만큼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a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조작을 해서 선거를 이런 선거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기도에서는 4장당 1장을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3장당 1장 아주 많이 조작을 한 것이고 서울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 서울에서 1등 가장 표를 많이 집어넣는 데가 송파 병인가 김근식과 남인순이 되기를 한 겁니다 거기서 18,600대표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누를 정도로 이현주 후보에게 어마어마한 표가 여러분들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덮고 갔으면 안 되겠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아마 정치평론가로 활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많이 얼굴 보시면 익숙하실 겁니다 이 김종혁 씨 중앙일보에서도 굉장히 논술위원까지 지냈고 당신이 이긴 선거야 대통령 때문이라고 툴툴툴하지만 당신이 이긴 선거라고 그것도 무재비한 이름도 조작을 해 준 겁니다 여기서 또 3장당 1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김종혁 후보를 다루는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여의도연구원에서 이렇게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이런 방송을 이런 토론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여기 김종석 씨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관심있게 대통령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대통령 때문인지 용사는 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방어를 못했나 대통령 부인이 부부가 이미지가 엉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거짓 프레임이라는 것을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선거실상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양심의 소리고 정직의 소리고 그게 여러분들 나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30년이 가까운 여러분들 교육을 받는 것도 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문과 출신들이 지배 엘리트들이 대부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검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나 신문사 출신이나 다들 제가 볼 때는 참 xxx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사실을 조작하기 때문에 사실을 거짓 프레임으로 치장하기 때문에 인간은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숫자는 사기를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돼서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으면 그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이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 지금 발생했는데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멈춰 거짓을 만들고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가지고 대통령이 약간 이바지를 했지만 압도적으로 90% 이상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선거 결과가 결정됐는데 나라 일 하겠다고 국회의원 출마했던 자들이 한 명도 나서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나라가 다음에 여러분들 망하더라도 나는 하나도 여러분들 신기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김종혁 후보가 나왔던 고향병의 여러분들 선거 데이트한 겁니다 여러분 붉은색을 칠해놓은 보신을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현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6543표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301표 정발상도 광래사전투표 1588표 전부 다 뭐죠? 조작된 수치라는 겁니다 전부가 다 전부 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러분들 고등수학이 필요 없고 선거관리비니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이란 이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IM 조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경기도 고양일산동구병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친 수치지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수치입니까? 더불당은 전부가 플러스 국민의힘은 전부가 마이너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이란 격차가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플러스 12% 마이너스 15% 이 미치지 않고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서는 100%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조사하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후보의 선관위 발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11,034표 조작 실제로 사전투표장의 50분 숫자는 6,543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이기현 더불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진 위조투표지 개수 4,491표 4,491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란색 실에 놓은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 17,963 곱하기 4분의 1 세 장 다 한 장을 훔쳤으니까 이게 4,491표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후보의 제외 국민 사전투표 득표수 562표 조작 가짜 위조투표 선관위가 집어넣은 거 261표 더하기 실제로 제외 동포들 가운데 이기현 후보한테 표를 던진 사람이 301표 그럼 261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란색 국외 부재다 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규칙이 착하게 찾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모두 다 위조투표지를 더해 준 겁니다 이만큼 여기도 18,000표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런 표를 쑤셔 넣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A만큼 더해 준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더해 준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를 했는데 발표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공짜표를 더해 준다 위조투표지를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더해 준 겁니다 이만큼 뻥튀기를 해 준 거죠 그게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궁금하시면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현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2700표 조작 2700표 가운데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기현 후보를 특별히 사랑해서 더해 준 위조투표지 개수가 몇 개입니까? 선거인수 4,448표 곱하기 4분의 1 그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1,112표입니다 2700에서 1,112표를 빼면 얼마죠? 1,588표네요 정발련사용동에서 투표자들이 이기현 후보에게 준 표수는 1,588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뻥튀기 위조투표지를 1,112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현 후보에게 직접 여러분들 제외 동포들이 던진 표수는 301표밖에 안 된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를 선관위가 261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준 겁니다 더불당 후보한테 301표를 받은 후보한테 제외 동포들이 301명은 이기현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261표를 만들어서 더불당 후보한테 이기현 후보에게 더해 준 겁니다 301표는 진짜고 261표는 가짜인 거죠 그걸 합쳐 가지고 발표를 562표라고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김종혁 후보가 표를 얼마나 여러분들 낙선되느냐 이 표 많이 집어넣습니다 1825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고향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18255표가 되어졌고 고향병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가하신 분들은 5만4천명이고 선관위가 5만4천명이 선거에 탕가했는데 7만3천명이 참가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18255표만큼을 뻥튀기를 한 거죠 18255표를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끌으면 이게 7.70%만큼 부풀린 겁니다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당에 23.15%가 오셨는데 30.86%로 뻥튀기를 하고 그래서 그 18255표를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율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기현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조작되지 않았을 때 48%인데 그걸 61%로 부풀려 준 겁니다 김종혁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52대 47로 사전투표에 패배했습니다 선관위가 18255표를 더불당 후보안께 집어넣어 가지고 48%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한 더불당 후보를 61%로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4%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4% 미친 숫지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성부를 5454표 차이로 김종혁 국민의힘 후보가 고향병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18255표를 더불당 후보안께 더해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무려 12802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선관위가 승부를 조작한 겁니다 로또 승부를 조작한 것도 뭐죠 감방에 가는데 국가 전체의 선거에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했는데 수사 한 번 안 받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세세세세세 하는 겁니다 국민의 뜻을 받더니 무슨 국민의 뜻이냐 야 선관위 뜻이지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5455표라고 김종혁 후보가 7만 2천표 이기현 후보와 6만 6천표로 조작되지 않았을 때 5454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인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승관위가 뭐죠 18255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성부를 완전히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승관위 그래프가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수정했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입니다 사전투표에 왕창표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렇게 뚱뚱한 형태의 여러분들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좌우대칭에 이거를 여러분들 뭐죠 여기서 세 장당 한 장을 더해줬다는 걸 찾아낸 다음에 이걸 사전투표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것이 오른쪽인 겁니다 복원하니까 여러분들 차이값 크기가 일단 적고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정확하게 조작된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는 선거는 숫자입니다 선거에서 나오는 숫자는 무작위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을 찾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에서 나오는 숫자는 수만 명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그건 자연수고 난수고 무작위수고 랜덤넘버입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덮고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왜? 그들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숫자를 조작해서 10년째 이런 부정성을 자행한 것은 숫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은 숫자를 만든 숫자입니다 사전투표를 만들어 집어넣기 때문에 왼쪽처럼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찾아낸 세 표당 한 표의 가짜 투표절 더블당 후보와 함께 이런 대중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이 제거된 예를 들면 여기서 a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a를 없앴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하면 오른쪽처럼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된 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뭐죠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뭘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든 표를 제거하면 오른쪽이 되고 제거된 표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시 여러분들 조작규모를 더하게 되면 왼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겁난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해온 거죠 이거를 하고 서울법대 출신들이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양식과 양심에 대해서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도 죽지만 후손들도 죽는 것이고 어렵게 만든 나라가 망하는 일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되면은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전모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만 8천 표씩이나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오면 잘라서 내가 내면은 그 부분을 많이 좀 공유하셔가지고 이렇게 무관심하면은 국민들이 그냥 일당 지배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야 아이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아이들을 키우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태로 나라가 가면은 정말 무너질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김종혁 후보의 대통령 툴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사전투표의 마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도 국민들이 미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도 전부 이걸 다 깔아뭉기겠다면 정말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국의 3551개의 은면동 차원의 사전투표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국힘당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알파에 포진되어 있고 평균값이 민주당은 플러스 10% 플러스 알파에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가 부정이 아니면 이렇게 3551개 정도의 표본은 통계학에서도 아주 크기 때문에 1봉 0값을 중심으로 봉오리가 하나인 종모양의 분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포가 나온 것은 100%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도 많고 대한민국의 다 사실을 통과한 사람들도 많고 대한민국의 하버드 예일이름 프린스톤 콜롬비아에 졸업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 이렇게 침묵하는 겁니다 전부가 합해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여러분들 가는데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똑같은 일이름 또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게 2016년 총선은 보시다시피 1봉 구조입니다 봉오리가 하나고 21대 총선 4.15 총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민주당은 플러스 쪽으로 12.5%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 이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같으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면 더욱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국의 평준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평준값이 더블당이 플러스 13.76% 서울 조작을 좀 많이 했다는 거죠 부산 10.72% 대구 7.73% 인천 플러스 9.29% 대전 11.58% 울산 10.49% 세종 플러스 12.4% 광주 광역시하고 여러분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선거에 관한 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블당 텃밭이기 때문에 많이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 보면서도 이걸 의심하고 이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를 해 주겠습니까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프입니까 더블당이 전부가 플러스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 하는 겁니다 425대 제로 599대 제로 193대 제로 이게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25대 제로란 것은 더블당이 4등이 당일보다 많은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25성입니다 계산이 전혀 안 됩니다 2분의 1의 425성이 여러분들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0성밖에 여러분들 계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100성도 계산을 해야 안 되는 겁니다 100성 이게 얼마입니까 이 정도의 확률로 이런 드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를 나라 일하는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이 다 덮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10년 동안 나온 겁니다 이런 수치가 이런 수치가 10년 동안 나온 겁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이걸 막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다룬 것은 한 분이 방송을 보시고 이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 이걸 여러분들 정리를 제가 이분이 착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100명으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당이 득표한 표수를 50표 50표로 합시다 더블당이 50표 국민의힘이 50표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분은 가장 조작이 심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가정했습니다 그때는 사전투표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야무지게 조작한 것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곱하면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100표의 3분의 1 그럼 33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조작의 위력이 50표 더하기 더블당은 50 더하기 33표가 되는 겁니다 83표로 올라가고 국힘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냥 50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율은 어떻게 올라가냐 사전투표율은 100표에서 83표를 차지했으니까 62.4%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50표니까 37.6%인 겁니다 역대 모든 선거와 사전투표가 60대 30몇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표를 그냥 더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려면 당일투표의 사전투표 조작을 상세할 정도로 압승해야 됩니다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투표를 50대 50대로 가정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당일에서 62.4%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곳은 대구 경북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런 당일투표에서 60%를 확보 못하면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현주 후보에게처럼 18000표를 집어넣으면 60%를 넘어야 이런 당일투표의 60%를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배현진 후보가 63%를 얻어가 여러분들 엄청난 조작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나경훈 후보가 동작을 해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60%의 몰표를 줬습니다 몰표를 줘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55% 받은 사람들은 다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당일투표에서 55%를 받은 것도 압승한 겁니다 그래도 12000표 14000표 집어넣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조작의 위력이란 것은 그냥 선거인수 곱하기 3분의 1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 조작하면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그걸 저는 그냥 직시하는 것이고 지금 나라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외면하는 것의 차이뿐입니다 외면한다 해가 여러분들 일어난 사건이 일어날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공병호란 사람은 무슨 다른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직시하는 겁니다 직시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의 이름들 인생사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낯서 자란 나라에 대한 것도 그냥 직시하는 겁니다 과장 없이 사심 내려놓고 그냥 직시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의 이름들 당선자나 낙선자나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는 다 뭡니까 직시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직시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될 수 없고 이미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일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 일을 외면하고 해결할 수가 없으면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로 그리고 일당이 처분하는 대로 그냥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홍콩 주민들은 대부분이 중국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조용히 삽니다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은 영국의 특별 비자를 가 있던 사람은 떠났고 여유가 있던 사람은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을 이미 선택해서 떠난 겁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체제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 민주유공작법이 통과된 겁니다 민주유공작법의 핵심은 민주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대학 특례 입학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대학 특례 입학에 그치겠습니까 의사 특례 입학은 안 되겠습니까 변호사 특례 입학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자원을 선거를 장악한 자들끼리 나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대한민국은 지고 철두철미하게 우리끼리 해먹는 체제가 가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는 체제가 가장 극소화된 집단이 뭡니까 북한 정권입니다 나는 남북한이 그냥 차이가 없어질 거로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주구장창 외치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가 내가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채널이 10분의 1 정도 박살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익을 보겠습니까 이익 본다고 외치고 다니는 인간들도 있지만 정말 철이 없는 인간입니다 채널이 10분의 1로 줄어졌습니다 66만 정도 구독자가 4년째 섭탑 될 겁니다 66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방송 콘텐츠 보는 사람이 천명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에 천명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서 죄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당하지만 다음에 전부가 다 당할 겁니다 물론 운 좋게 그쪽에 줄대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좀 덕을 보겠죠 그러나 나라가 가라앉으면 전부가 다 피해자가 되지 상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나라가 깔아앉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 모함도 있고 어매도 있지만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비교적 다 키웠기 때문에 소신껏 하는 것이고 내 품성 자체가 사실과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냐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된 겁니까 전부를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전부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일들이 일어난지 전부를 다 파악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귀한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겁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면 그다음에 싸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데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상관이 발표된 자료를 만든 거 아닙니까 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에다가 위조사전투표지를 선관위가 만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한테 선거사물을 중립하게 하도록 명령했지 위조투표지 만들어 쑤셔너라고 이러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에 3천명하게 이러면 9천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위조사전투표지 만들어서 더블당 함께 쑤셔너라고 이야기한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짓을 한 거지 않습니까 위조사전투표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 후보 함께 뭡니까 동네마다 표를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이걸 수사를 안 한다 이걸 여러분들 그냥 뭉개고 가겠다 윤 대통령 진짜 뭡니까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정직하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기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시위 몇 분 한 대 이런 해결될 수는 벌써 다 해결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국민들이 격렬하게는 저항하지 않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오늘 선거 주제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한동훈 씨가 참 잘 싸웠습니다 국힘당도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비난하게 됐지만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발표한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서울의 4월 10일 총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37석 더블당 11석 국힘당 이렇게 발표했지만 그게 이런 뭐가 들어간 겁니까 y를 가지고 평가한 거지 않습니까 y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가지고 평가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조 투표지를 다 제거하고 x를 가지고 평가하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더블당 19석 서울 국힘당 29석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지금 마친 곳이 인천 선관위 발표는 선관위 발표는 12대2 제야 전문가가 실제 사전투표지 추정치를 보기면 7대7 대전광역시 선관위 7대0 추정치 4대3 최석을 얻은 거지 않습니까 결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못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이게 인천광역시 전체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인천중구 광화웅진에서 조태상 더블당 배준영 국힘당이 대결했는데 조태상 더블당 후보에게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 투표지가 12,521표지 않습니까 이 표를 집어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지 한 표가 더해지도록 그렇게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준영 후보가 원래는 28,347표 차이로 압승했는데 그 격차를 15,826표 차이로 승리한 걸로 줄여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동구 미추월 갑에서도 국힘당 심재돈 후보가 이겼고 2,924표 차이로 그 다음에 연수구 갑의 정선영 후보도 국힘당 후보가 3,839표 자로 이겼는데 선관위가 1,956표를 집어넣어 가 7,117표로 패배한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연수구 을도 이겼는데 6,625표 차이로 선관위가 3,313표 차이로 패배한 걸 만들었죠 남동구류도 40표 차이로 이겼는데 1,2582표 차이로 패배한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계양구르에서도 원희룡 후보가 367표 차이로 이겼는데 8,116표에 위조 투표지가 이재민 후보에게 대해지면서 이재민 후보가 7,749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그렇게 승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사전투표 대중이라는 것은 위조투표지 숫자죠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위조투표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12대2가 아니고 7대7로 동류를 기록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이름 대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은 4명이에서 승부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대전은 여러분들 전폐한 걸로 발표했죠 7대0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석이나 찾았지 않습니까 내석이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3대4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대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동구의 윤상현 후보도 4,367표로 승리했고 대전중구의 이은근 후보도 9,426표로 승리했고 대전서굴의 양형규 후보도 138표짜리로 승리했고 대전동구의 박경호 후보도 3,074표짜리로 승리했네요 네 자리를 차지했는데 네 자리를 차지했는데 아무 자리도 못 차지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이렇게 이런 정리가 됐죠 서울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18석이 이런 바뀌는 거죠 낙선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18명이 당선자 대의를 들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라색 해놓은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여기가 다 여러분들 18석입니다 처음에는 16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수정 보완해가지고 동대문갑 강북얼도 국힘이 이긴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국힘의 톱 18 승리한 후보입니다 불구하고 낙선자가 된 국민의힘 후보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1등부터 5등까지입니다 송파병 강동갑 양천갑 성동을 영등포을 여기서 뭐죠 국힘당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성부가 바뀐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동작갑 광진을 고민정 중구 성동구갑 광진갑 도봉골 모두 다 국힘당 후보가 이긴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긴 표수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위조 투표지 표수입니다 이거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4분의 1입니다 서울에서는 세 장당 한 장을 전체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 국힘의임의 낙선자 11부터 16 종로구 강동구월 서대문갑 동대문갑 강서을 특히 강서을에 관심이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2545표 차이로 박민식 후보와 이긴 겁니다 13791표를 선관위가 집어넣어 가지고 성부를 바꾼 경우입니다 종로구의 최재형 후보는 4922표 차이로 최재형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거기에다 1141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곽상훈 후보가 이긴 걸로 만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16등부터 18등 동대문구월 강복구월 구로구갑 전부 다 여러분들 아슬아슬하게라도 이긴 겁니다 특히 강복울에는 345표 차이로 국민의힘의 박진웅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로구갑에서는 호준석 효가 아니고 호준석 후보가 282표 차이로 이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가짜표를 다 제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눈을 막고 귀를 막은 다음에 본인들 스스로가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것을 다 제거한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이런 평가한 작업들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 추정치니까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의 통계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이건 한자리 숫자까지 찾아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왜 선거 데이터를 조작 규칙을 이용해가 여러분들 조작했기 때문에 한자리 숫자에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류가 생기더라도 수정 보완을 했는데 서울은 기존에 16개 선거구에서 더블당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자에서 낙선자로 추락했다라는 부분들을 하루 지난 다음에 재검증해 가지고 두 개가 더 포함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방송이 막 시작되기 전에 이제 밤을 새워가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어쨌든 5월 10일이 투표지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여러분들 삭제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지나고 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아주 어려워집니다 부정선거를 이렇게 규명하는 것 자체가 투표함 까봐야 다 위조투표지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제출했기 때문에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5월 9일입니다 5일 9일 지나면 신분증 이미지를 받아가 사전투표장에 스캐닝하면서 투표지 보고 하는데 실제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다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은 이제 다 여러분들 덮이는 겁니다 그러면 재야 전문가가 저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수정합니다 60석 가운데 민주 54석 국힘 6석은 민주 42석 국힘 18 추가 12석 앞에서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국힘당이 15가지 여러분들 늘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12석으로 수정합니다 지금 한참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울에서 18석이 국힘당이 추가돼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12석을 추가합니다 인천에서 5석을 추가합니다 부산에서 1석이 추가됩니다 대전에서 4석이 추가됩니다 강원에서 2석이 추가됩니다 울산은 제가 유보적입니다 울산 1석은 제외하고 경남에서 더블당 여러분들 훔쳐간 2석이 추가돼야 됩니다 충남에서 4석이 추가돼야 됩니다 충북에서 3석이 추가돼야 됩니다 비례 18석을 합치게 되면 155석에서 160석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동훈이 잘했습니다 바보들입니다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이렇게 보낸네요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힘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55석에서 160석 정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공짜표를 더해주지 않았으면 이번에 이 a가 없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사전투표제를 투입 안 했으면 위조사전투표제를 투입 안 했으면 155석에서 160석 정도를 국민의 힘이 얻었을 것이다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 내용이 이게 핵심입니다 비례 18석을 합쳐가지고 과반수를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조작 없는 상태입니다 한동훈이 참 잘했네요 바보들 진짜 바보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힘당의 잠정추계치입니다 4월 28일 일요일 오전 4시 무렵에 여러분들 받은 문자입니다 서울에서 18석이 더해지는 게 국힘당이에요 경기도에서 12석, 인천에서 5석, 부산에서 1석, 대전에서 4석, 강원에서 2석, 충남에서 4석, 충북에서 4석 정당투표를 뽑아도 포함하게 되면 국민의 힘이 155석에서 160석으로 추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후 작업 진행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잠정치입니다 잠정치 잠정치가 국힘당의 여러분들 추정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김당이 이만큼 여러분들 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4월 28일 오전 4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들을 이게 확정치가 되려면 전부 다 전수조사를 마쳐야 되는데 지금 서울 마쳤고 인천 마쳤고 대전 마쳤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거기다 맞춰가고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다 완결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참 이렇게 중요한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정돈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왜 특별한 것은 아닌가 하니까 지난 10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동일하게 사용했고 그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은 앞에서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y이꼴은 a 플러스 x a 플러스 x라는 그런 간단한 조작 방정식을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사용해 가지고 정직한 선거는 y하고 x가 일치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오신 분들 숫자하고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숫자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조작해온 겁니다 여기서 a라는 것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4분의 1을 훔친 겁니다 서울 경우에는 경기도는 대체로 5분의 1을 훔쳤고 그 가운데 특수한 지역인 김종혁 후보 고향병 그 다음에 용인정 이은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강도가 좀 세게 세 사람당 한 표를 훔쳐가 4분의 1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a라는 것은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시절에 배웠던 착하게 y이골은 a 플러스 b x 그래프입니다 b가 1이고 그 a 절편이라고 하죠 절편 이제 기억나네요 수십 년 전에 영어는 인터셉트 절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을 올려준 겁니다 국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특별히 더불어민주당만 사랑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만 더해주는 절편 절편이죠 절편이니까 오래전에 오래 기억이 나네요 절편이라는 것이 수십 년 만에 여러분들 생각이 나네요 이 절편 이게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쓴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를 절편이 a죠 a a 그죠 a를 이만큼 여러분 a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절편만네 절편 절편을 더해줬네 a 이 절편을 더해준 겁니다 그 일을 해가지고 뭐 다른 분야는 핵신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분야는 핵신이 전혀 없이 똑같은 일을 계속해온 거죠 계속해가지고 참 유감스러운 것은 윤 대통령 제임하에 4번 선거가 모두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은 도저히 일반인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 부정 문제 침묵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윤 대통령의 진위 진심 의도 이런 부분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다 모든 것이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뭐 저한테 모든 그런 짐을 맡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저는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를 그래야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이런 방송을 3시간 4시간 정도 계속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은 분담해야 되는 거죠 시위하는 사람도 시위를 해야 되고 고소고발하는 사람도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리서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각자가 이 인물을 역할을 이렇게 분담해서 해야 되는 거죠 시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고소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소고발하고 그렇게 여러분 나누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만일 이제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정확하게 홍콩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선거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선거 없는 나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 공상당하고 본토하고 다를 바가 없고 북한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체제를 그냥 우리가 용인하게 되면 그냥 저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용인하는 겁니다 용인하게 되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 굉장히 안타까워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엇갈리는 국가라는 것이 항로를 갖고 이런 항의하는 배화 같은 건데 이렇게 사실과 진실의 목소리를 높이고 사실의 횃불을 높이들고 4년간 집중적으로 투장해서 이렇게 진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외면하고 그 사실이 여러분들 지도하는 쪽으로 가기를 거부한다면 그러면 그 민족 전체나 사회 전체가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까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연구자 연구자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천인 공로할 부정선거가 10년 이상 동안 이렇게 지탱돼 왔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반드시 막을 책무가 있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도철메에 함구하기 때문에 캐나다의 여러분들 이경복 선생 말씀처럼 이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니고 반역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사실과 진실을 밝혀가지고 국민들이 사실과 진실을 안 상태에서 본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나 문제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고 더 이상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떠나가지고 이 문제 이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더 많이 이렇게 확산시켜서 그걸 하시는데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미 선거 부정 세력들이 또아리를 텄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대통령실 앞에서 여러분들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시위 몇 번 한 대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보거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벨라루스를 보거나 콩고를 보거나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뭐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냥 보통 저항을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이 소위 가두리 양식장을 벗어날 가능성이 적은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여러분 한 2년 전에 나왔죠 Y축에는 국가 권력을 뜻하고 X축에는 신민 권력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위태위태하게 높은 언덕에서 편편한 그런 회랑 회랑이 있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번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들었었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좁은 회랑처럼 X축과 Y축 사이에 위태위태하게 쓰이는 회랑과 같은 것이다 국가 권력의 힘이 굉장히 세지게 되면 그 회랑 밖으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고 난 다음에 1948년도 재헌의회가 생긴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냥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그냥 제대로 작동되는 항상 유지되는 그런 체제로 여기 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6.25 전쟁과 필적할 정도의 총 한 방 쏘지 않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좁은 회랑으로부터 완전히 뭡니까 떨어지도록 만드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Y축의 소위 국가 권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 부정 세력과 선거 부정을 방조 내지 부역하는 자들이 시민들 권력하고 달리 완전히 뭡니까 Y축으로 그냥 끌어간 겁니다 나라를 그래서 거의 뭐죠 회랑 밖으로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X축이 저항을 안 하는 겁니다 X축이 그러니까 시민 권력과 국가 권력의 팽팽하게 이런 긴장을 유지하는 상태가 돼야 회랑 속에 회랑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완전히 힘의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X축은 무관심하고 아주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X축은 대법관들 언론사들 여당 야당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합체가 선거 부정을 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부정선거의 제도화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절대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어렵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골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익에 충실해서 선거 부정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건 간에 그냥 자기 편이 이기면 그게 정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선거 부정이 가져올 수 가공할 수 있는 만한 그런 파괴력을 직시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는 겁니다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 부정선거가 덮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덮이고 나면 그다음에 기회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없으면 다음에 대선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넘어가고 하면 그다음에 한국은 아주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러분들의 이 소위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해먹고 그다음에 지지자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붕괴시킬 것이고 경쟁력이 약화가 될 것이고 나라가 급속하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친중국가의 성향을 강하게 띄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나 피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민정책 같은 게 개선이 되면 나라 전체가 지금 연변이 없어졌던 것처럼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변한 겁니다 변해가지고 국가관도 허릿하고 정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아니라 그냥 돈이면 되지 이렇게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의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을 걸로 봅니다 중국에 다 줄을 대려고 하겠죠 중국에 중국에 줄을 다 대가지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는 또 뭡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게 다 줄을 대려고 하겠죠 그 마지막은 파국이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는 분들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4월 10일 총선 이전에 그렇게 뭐죠 사전투표자수 개수 문제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관철 문제를 주장했는데 그래서 더더욱 어려워진 겁니다 4월 10일 이후에 대한민국 상황은 제가 과장을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피해가지고 100배 1000배 더 에너지가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의 여러분들 이야기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확산될 수 있으면 뭐 과거처럼 몇 십만 정도를 공병호 tv가 볼 수 있었으면 좀 임팩트를 미칠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이야 뭐 채널을 다 통제를 해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도 없습니다 그냥 채널을 다 꽉 지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방송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 오늘 방송을 준비해 해놓은 방송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다른 주제 다른 주제입니다 다른 주제죠